1시에 방송하는데 하도 방송 준비하다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한번 방송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8시 20분이니까 한 40분 일찍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참 이런 일은 처음인데 방송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것을 야합을 할 수가 있나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로 있는 권성동 씨 1960년생으로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다음에 사선의원으로서 강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그런 절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절충안이라는 것이 딴 게 없고 무언가 하니 그냥 검찰은 일체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 그 공직비리에는 선거사범과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을까 합의라기보다도 그런 안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만 그런 절충안에서 국회의원들만 딱 빼버리는 수사 대상에 빼버리는 정치인에 대한 비리수사를 검찰이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충안을 절충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지만 그거를 텁석받아들이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맛이 간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야기예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야합을 할 수 있느냐 의 건성동이 국민을 개돼지나 가제나 붕어나 그냥 오리 참새 염소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야합을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볼 때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9시부터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더 이상 방송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방송 준비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야합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야합이 가능한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짓들 하는 겁니다. 검찰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된 것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청와대와 대통령과 그 다음 국회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사범 외에는 일체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 그런 위헌적인 내용을 어떻게 원내대표인 권성동이라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국민의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야기죠. 어느 누구보다도 검사로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자기가 속한 그런 야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건 가운데 정치인 비리를 조사하지 말라. 선거사범을 일치해 검찰이 손을 대지 말라.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야기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예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97% 정도가 반대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도 사람들이 딱한 내용이 그냥 게시판에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홍본근님이 야합이죠. 야합. 야합이란 단어 외에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제이중대니 그냥 이게 첩자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준석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영신 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친. 미치지 않고서에 어떻게 검찰이 정치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안을 절충안이라고 국민의힘의 야당의 원내대표가 덥석 받아들일 수 있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박혜비원단 님이 무법천지가 된 거죠. 부정선거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거 막판에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냥 사전투표 독려하는 인간들이 자기들 뜻대로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됐겠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했지만 취임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 윤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온통 권영세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이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시몬 템플러 님은 당선된 사람들은 부정선거 본당들이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결국은 이번에 소위 절충안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모른다? 알겠죠. 모르고 했다? 알고 했겠죠. 추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어떻게. 그러니 여기 김무병 님이 국민의힘이 야합을 하다니까 탄핵 주변 놈들이니까 이건 내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 참 내가 볼 때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지금 여기 이경순이 말씀한 것처럼 이게 미친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국민이 불쌍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최명숙 님은 입법부에 속한 자들은 헌법 질서 문란으로 다 극행에 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회의의 언들이 반헌법적인 그런 언행을 할 수가 있나 이야기죠. 반헌법적인 그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협력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정말 일어나기가 엄청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의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척근들 몇몇을 보면 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척근들이 다 부정성 걸 덮자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방송이라 하면서 좀 분을 사귀하겠다 이렇게 해서 9시 해야 될 방송을 무려 40분이나 처음으로 이렇게 일찍 하게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유성청 님이 걱정하던 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서도 똑같은 놈을 찍는 거 아닌가 고심했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같은 님들입니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 같은 걸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하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요. 저도 예를 들면 주최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니까. 모노톤 님은 끼리끼리 비례가 많으니까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진짜 역겹습니다. 이신영 님은 정권의 잔탈이며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보고 있는 지식인들과 이를 처리해야 될 공조직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주용설 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동안 의심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이 일어났는데 그 공직선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 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는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신경자님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 권성동 배신자 사퇴하라. 이거 정말 참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모자란 당이라는 것은 이미 알죠.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도 밉지만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을 감싸고 있는 그런 침묵하고 있는 그런 정당도 제정신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부정선거 수사를 검찰이 맡아서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재웅님입니다. 국민의힘당이 실승했습니까? 뭐 하는 짓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할 때는 어떻든 첫째는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 번째는 헌법에 적합해야 되고 법률에 적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것.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나 법감정 같은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입법안을 추진해야 되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자기들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없애버리는 안에 합의를 하고 이미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저질러져서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온 천하가 지금 시끌시끌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수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나라가 제정신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정상적인 경우는 지금 아닌 온통 나라가 그냥 미쳐가지고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역시 국민의힘당은 더불어당의 이중대입니다. 검찰이 불법 공무원과 부정선거를 수사를 못하면 죽은 검찰이 됩니다. 역시 국민은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송주감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네요. 검찰이 불법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과 부정선거를 수사를 못하면 죽은 검찰이 됩니다. 검찰이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 범죄를 주사하는 것인데 권력형 비리에서는 당연히 특정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도 포함되지만 선거 수사라는 것이 반드시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죠. 원조 님은 국민의힘당도 민주당이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합의를 해 줄 수 있냐 이야기죠. 미치지 않고서는. 권성동 씨가 1960년생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1960년생입니다. 아주 척근이죠. 그 척근인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합의안이라고 해서 그걸 들렉받아들이는데 윤 당선인이 몰랐다. 모를 수 있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척근들에서 이렇게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는 판단이 흐려지는 일들을 일찍부터 걱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례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바로 2월 10일부터 본격화됐던 국민의힘당의 권영세와 김기헌을 중심으로 하는 사전특표 동료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양반이 앞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저렇게 척근들 함께 많이 휘둘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나 뭐든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비판적인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삼가를 해봤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유도 부차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권력형 비리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가짜 국회란 말입니다.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라는 것이 다 당선됐건 당선되지 않을까 한 표라도 부정투표가 있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참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단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것을 보면 좀 우울하네요. 사람의 그런 예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누구처럼 그렇게 막 사람을 깔거나 까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성정이 아니니까 그러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을 가지지만 저 양반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조장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취소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 민주당과 문재인, 이재명, 산소업주에 따라줬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과 검찰을 이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국민과 동뜨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원내대표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나?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지 않고 선거범죄를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수사를 하냐 이야기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냐는 윤 대통령 당선을 당선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했느냐. 이렇게 아주 분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거조님입니다. 검수완박한 국민의힘에도 좋은 건데 반대할 리가 없지. 정치인들에게 면제부를 주는 거니까 정치인 비리는 앞으로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가. 더 가슴 아픈 말은 필세븐애니님 말씀입니다. 국민만 법을 지키는 머같은 나라가 돼버렸다. 국민만 법을 지키는 머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참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정치를 하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모호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국민만 법을 지키는 머같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하소연과 분노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문완선님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SB님이 진짜 욕 나옵니다. 행운하님이 열안한 한톡송이랍니다. 나이트님은 김지연님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또 싸울 겁니다. 수문장님이 윤석열 당선인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죠. 왜 굳이 욕을 먹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하시는 겁니까. 청소하라고 깨끗한 사회 공정과 상식이 돼서 대통령을 지지했더니 이런 사쿠라가 있나 합의치사하고 사퇴하고 권영사에 물러가라. 이경자님이 그 말씀을 하셨네요. 공정하고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하겠다고 해서 윤석열 씨를 우리가 지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따위로 정치를 할 수가 있냐 이야기예요.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진짜 개나 돼지로 밖에 안 보이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이 분노하는 이야기를 한 보라는 이야기예요. 김케이시님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합의고 권성동 대표의 의중이 의심갑니다. 권성동의 의중만이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플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당 쪽 합의를 안 하고 쿠킹담이 끝까지 저지했다면 통과 부결이 안 됐을 것입니다. 왜 반대 의견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힘은 잘 못 싸우냐 이야기죠. 이렇게 잘 못 싸우는 인간들만 그렇게 우글우글하냐 이야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은희님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자기네들 수산하면 서로서로 좋겠죠. 정치꾼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선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합의안은 정치인의 비리를 다 면제부를 주는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방향을 정해준 건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검찰이 그러려면 뭐 하려고 있냐 이야기죠. 서보싱님이 삼가 국회의 조의를 표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모두 부정성을 덮는 미략이 있었습니다. 이대희님은 정치인들 일부 환장하고 미쳐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부정성의 산물입니다. 간첩이 요소요소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은 그냥 댓글창에 선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위로부터 그냥 있는 것을 다 캡슐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는 나도 열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일찍 방송을 시작할 정도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함부로 그냥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그냥 깔아뭉개고 며칠 동안 국민들이 왁왁하다 그냥 또 조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신영님은 부정선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부정과 공범인 것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것을 저격하지 않는 자는 공범입니다. 특히 법을 직접 관접으로 관리하는 직업으로 먹고 사는 자들은 공범이고 현행법들입니다. 이야 이게 참네 참. 여러분들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4.15 총선이 만신창이었지 않습니까. 3구 대선도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화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걸 다 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능 프로 가서 무슨 재롱뜨는 시간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지금 무슨 표 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능 프로는 가서 뭐하는 겁니다 그거. 스텔라이 님의 권성동이 모자랍니다. 국민을 우습게 봅니다. 이야 국민이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실망입니다. 여기 보면 킹스 님이 윤석엘에 대한 엄청난 실망입니다. 이런 게 참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네요. 황태훈 님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걸 국민의힘의 권성동이 수용 합의했다고 기가 막혀 제정신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 내일 또 열받겠습니까. 남희 종원 님은 불법 조작 투표 부정선거 관련자들 모두 사행입니다. 투표 조작 부정 투표. 국민의 불신을 덮기 위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해소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HB 님 선동이 이름부터가 별로였는데 똥차를 치우려고 하니까 쓰레기차가 와있네. 국민의힘은 대표들이 참 문제네. 정미키 님이 도저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정의의 사자 님이 국민의힘당에 금수환박 중지안 합의하는 것을 보니 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라 다들 국민은 안정의도 없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에라이 인간들아 국민들 밥그릇 좀 챙기라. 모두 사꾸랍니다. 사꾸라.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나라가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 국민의힘이 야합을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번 그런 합의안의 요체는 선거사범수사 중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정치인의 비리수사 금지. 이재명과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대부분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종류의 합의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을 많이 보셨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의 아주 핵심은 바로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이 박병석 중지안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많이 얻었죠. 다 얻은 겁니다. 문재인 방탄, 이재명 방탄, 더불어민주당 가짜 국회의원 방탄 다 얻은 겁니다. 검찰은 바로 경제사법만 수사하도록 그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6대 수사에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다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참 전쟁을 잘 치르는 겁니다. 싸움을 잘하는 거죠. 이 웰빙당, 국민의힘당은 진짜 못 싸우는 겁니다. 정말 싸움은 지질이 못하는 겁니다. 아주 무능한 놈들인 겁니다. 얘가 건성동입니다. 건성동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참 답답하네요. 윤석열 씨가 하는 것도 보니까 참 한심하고 이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난하게 넘어가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니까 사람이. 항상 제가 그 말을 애용했지 않습니까. 합의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게 병성이라는 사람이. 옛날 중앙일보에 언론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지이익만 생각하고 비리를 덮기에 이렇게 급급하니.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검수완박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힘이 옳지 않은 일이니까. 반헌법적인 일이니까. 그러면 그 내용의 핵심이 국회가 앞으로 1년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킬 수 있는 입법조치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여야에 참여. 그러면 1년 동안은 수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중재안은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중형 중대 범죄 중에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수사 분야만 남긴 내용이 들어있고. 검찰이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안 내용도 중재안에 담았고. 이 들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지금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마취도 국민의힘 당의 게시판에 방문해가지고 반대의 얘기 좀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망해야 되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릴 나라입니다. 선거부정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결국 만드는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밝혀가지고 선거 정의를 되찾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 수 있냐 이 이야기죠. 개돼지도 아니고 거의 국민들은 개돼지 수돈을 받는 거죠. 핵심은 검찰로부터 선거수사 권한을 박탈하고 공직자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정권 하에서 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요구안을 정격적으로 다 수용해 주고 경제범죄라는 것이 공직범죄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도로 수준이 낮은 거지 않습니까. 공직범죄를 이제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을 술망을 시키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주요 의사결정에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정당이냐 이야기죠.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할 때부터 국민의힘당이라는 것은 정당 자체로서는 그냥 바닥 수준을 친 거죠.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자당 후보가 130여 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창간인 한 명 안 보내는 그런 정당이 싸가지 없는 정당인 거죠. 이런 꼴을 연출한 겁니다. 검사들 중재안의 격분 정치인 검찰 수사를 봉쇄한 여야 야합이다. 박병석 중재안에 대해서 검사들은 결국 국민의힘도 한패거리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검자 수사를 완전히 막았다. 이거 아니면 핵심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같은 데야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이미 부정선거가 발생해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거를 수사를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이게 권영시라는 친구가 배반자라는 이야기를 안 듣겠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공직자의 직권남용이나 권한 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선거사법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일어날 수 없는 짓들 한 겁니다. 지방의 한 지청장 검찰 지청장은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란 뭐가 다른가. 직권남용과 공직자의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검사는 국민의 힘도 한패다. 양당의 야합이다. 또 다른 검사는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야합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호수는 중재에 반발해서 총사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검찰 지휘부가 총사태를 한 겁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날 비교적 소신을 가졌던 인물로 통하는 조남간 검찰총장 직무대형 현재 법무연수원 원장은 검찰을 떠나면서 검수완박이 대한민국의 부패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정치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누구도 정치인의 비리를 수사할 수 없도록 누구도 부정성을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으니까. 조남간 법무연수원 원장은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에 추진기로 한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발의로 인해서 우리나라 70년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가 초대된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발의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권력을 빼앗긴 분노 속에서 정강스코와 같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에 브레이크를 그려야 될 정당이 국민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도 검찰 수사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지 않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힘은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나갈 시간에 그런 거나 좀 잘 챙기란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 철회가 늘어날 겁니다. 여기 보실죠. 살아남 윤석열의 실망. 아마도 말은 안 했지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철회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을 겁니다. 이 닐리아의 녹색 장원님이 근성동 이전에 윤석열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킹스님이 윤석열 도대체 이게 진짜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레드로님은 여러분 국민의힘당 홈페이지에 발언대 게시판에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세상님 윤과 상의도 없이 근성동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그 중요한 일을 윤석열이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근성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완전히 벌써 윤석열이가 그냥 기본적으로 뭡니까? 헛수압이죠. 윤석열이 뭐합니까 정말? 지하우님이 말씀하시네. 일어날 수 없는 짓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근성동이가 윤석열 대송령 당선인의 제가 없이 이런 일을 했으면 그거는 당장 대가리를 그냥 목을 쳐가지고 날려버려야 될 놈이죠.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없나 이야기예요.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 생각하라고 이러면 세금을 줘가지고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사선 의원이나 된 친구가 이 정도의 그냥 원칙과 철학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당장 여러분 뭐가 됩니까? 부정선거 수사가 전면 중대가 되겠죠. 민경욱 전 의원이 국민의힘당이 수용한 검수완박 중지안에 선거범죄 검찰수사박탈관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이 부정선거 척결에 의지가 있기를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당은 민주당의 한패입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짓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일선 검사들도 만족한다. 사건의 99.3%는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거부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만족하겠냐 이야기. 이런 거짓말을 왜 하냐 이야기죠. 권성동이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일선 검사들이 누가 만족하겠냐 이야기예요. 일선 검사들은 그래도 잘된 합의 아니다. 본인들이 만족한 합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 이 친구야.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정말 답답해 가지고 정말 정태준님 말씀처럼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돌겠네. 민심 왜곡이 그냥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유민촌님의 윤이 몰랐다면 바지사랑입니까? 권성동이 gsgg. 방옥라님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방송을 40분 전에 시작했겠습니까. 방송 준비 때 치우고. 사라라님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배신 때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딱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계속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찬성 표시를 안 한 겁니다. 물론 이면 저면으로 도왔지만 부정선거를 사전투표 동료를 반대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참 이런 권성동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내하고 이렇게 동갑내기입니다. 지금 1960년생이 전성기입니다. 제발 참 상식으로 미루더라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감각이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감이라는 것이 저 양반들이 아마 척근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것이다. 척근에 의해서. 그 하나의 예표가 사전투표 동료에 결국은 나서는 것을 보면서 선거부정의 핵심이 사전선거 참가자 총수 곱하기 몇 십 프로지 않습니까. 그 표를 훔치는 거잖아요. 국행당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부패한 나라로 계속해서 나라를 끌고 갈 의지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몇 분의 의견을 보니까 강남주님은 권성동은 철음해 사람들과 야합한 것에 대해서 위원직을 사퇴하고 윤핵관이고 국민의힘이고 이제는 다 싫다. 국민을 우섭게 하는 권성동이고 윤석열이고 다 꼴보기 싫다. 183명이 찬성했고 두 명이 반대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울분일 겁니다. 국민을 우섭게 하는 권성동이고 윤석열이고 다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그냥 개돼지로 아는 권성동이고 윤석열이 다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김영우님이 권성동이가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의힘당을 팔아먹었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 없고 항복 선언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합의를 해줍니까. 다 죽은 더불어당에 손잡아 살려주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너불어 빠지게 했습니다. 165명이 찬성하고 두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국민의 심중을 이해하거나 읽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당의 신임 원내대표를 맞았으면 이제 앞으로 갈 날이 뻔한 겁니다. 좌파들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고 부정선거 문제 해결 없으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하랍에 등장하더라도 그야말로 정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 생각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곳의 대못을 바꾼 상태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172명이라고 존재하면서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정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할 거고 권력의 상청불은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잡았지만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더불어민 입장인데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까. 저도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육두문자를 쓰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같이 미쳐서 날뛰든지 아니면 그냥 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머마 다름없는 사람들을 믿고 있었다는 게 허망합니다. 그래도 우익들은 뭔가 해먹은 놈들이 많은가요. 소방수 같이 불을 지르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윤석열이 또 동조한 겁니다. 인기라는 것이 한순간에 한방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게 되면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있는 간에 한방의 인기도가 추락하는 것을 그들은 왜 모릅니까. 지금 사람들 분노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주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찬성한다고요. 윤석열의 첫 건인 윤핵관이 되더니 이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문재인 구하기에 힘을 보태니 좋습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끝났습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만 끝난 게 아니고 윤석열도 같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의힘은 71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도 함께 인기도 폭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폭 직전에 민주당을 살려주는 야합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도재상님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권석동은 되모해라. 최창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판이 개판이다. 정치 철학이 있기를 하나 국민을 섬길 줄 아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나 도대체 당신들이 추구하는 건 당신들의 이익뿐이지 나라야 어떻게 되든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이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딱합니까 강정숙님은 권석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이었습니까 그래서 김태흠 씨를 내몰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름을 팔아서 원내대표가 되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들어주고 아부를 해서 당장 자유의 우파 국민들한테 석고 대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범죄공학으로 만드는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이상균님은 권석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을 부패공학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권석동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할 리는 없고 분명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의 성낙을 받았겠죠.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조직 덕분에 대통령이 되더니 이제 쓸모가 없어지더니 벌이려는 모양입니다. 1년 전에 검수완보한 부패완판이라든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6명이 찬성하고 인기라는 것이 엄청나게 덧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이렇게 배반하게 되면 인기도가 폭망하게 됩니다. 지지도가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배신할 수 있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배반할 수 있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이렇게 밤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살아라 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도 동조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Y님은 윤당선이 입장문을 내지 않으면 지지층은 바로 무너질 것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인기나 지지도나 명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안개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자체가 안개 같지만 명성이나 권력이나 인기도나 지지도가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입장문을 피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무너질 겁니다. 이것은 반국민의 힘이 아니고 반윤석열로 그들이 인동당한 겁니다. 각자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각자 국회의원들이 그냥 차지해서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굴복을 해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전일철 님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중재한 어디에 검찰 조직과 역량을 어떻게 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조직이 그냥 정발한 합의안을 검사들이 좋아한다고요? 국가사법체계를 왜 무슨 이유로 4월 말까지 일주일 만에 꼭 개편해야 됩니까? 그것도 왜 당신들 국회의원들만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은 국민들은 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해야 됩니까? 왜 당신들만이 그걸 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적 사안인데 왜 일주일 만에 당신들이 그걸 마음대로 처리합니까? 전일철 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 그냥 열불이 김운초 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 허락 없이 단독으로 합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윤석열과 민주당의 거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동주 님, 태산 명동 서일필.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이러려고 소리치고 있었나? 그렇게 빨리 수용하나? 국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이 건방 바라드리다니. 오늘부터 국민의힘 지지 철회한다. 잘해람! 망할 자식들아. 유창숙 님, 윤석열 지지 철회한다. 진짜 국민의힘당은 구제불렁입니다. 국짐당은. 진작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것을 없다고 외칠 때부터 봤지만 이번에 건을 보니까 이것 또는 완전히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이 친구가 권성동이란 친구입니다. 1960년 4월 29일. 생일도 내하고 비슷하네요.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이다. 2020년, 22년 4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되었다. 강릉 출생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정말 참 박옥랑리도 저도 지지 철회. 아마 권성동 씨와 탄핵에도 찬성했을 겁니다. 제가 긴급 설문조사 한번 실시해 보니까 17분 동안 7200명 정도가 투표를 해가지고 잘못된 합이다. 97%입니다. 선거수사,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포기, 양당 합의, 국민의힘당이 정치인 수사를 불강하게 만드는 미당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번 보시죠. 지금 1시간 됐습니다. 2만 6천 명이 투표를 했고 이게 아마 1시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죠. 2시간 됐네요. 2시간에 4만 4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96%가 잘못된 합이다, 잘한 합이다 3%,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거는 17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 통계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한 7천 명 정도 투표한 거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4만 4천 명 정도 투표한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표본 오차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약을 사용하게 되면 부정수 선거를 했는지 검시할 수 있는 거죠. 4만 4천 명이 한 거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200명이 한 거하고 선거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설문조사가.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 거의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윤석열의 의지가 있는가 이게 강건입니다. 국민의 힘당에 의지가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도 그동안 뭐 이런 최종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한번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측근들 영향도 크겠죠. 그러면 뭐 가장 큰 책임은 본인 지어야 되는 거죠. 정치 철학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부정선거라든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덮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2017년부터 이름 자행된 5대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를 다 덮고 덮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좌익들은 끊임없이 흔들어내릴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았을 겁니다. 어느 지지층을 가지고 정치할 겁니까? 정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큰데 정치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라는 것은 지지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지층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무슨 이뻐서 펴줬습니까? 윤 당선인이 잘생겨서 펴줬습니까? 윤 당선인이 말을 잘해서 펴줬습니까? 국민의 힘이 이뻐서 펴줬습니까? 국민의 힘이 잘해서 펴줬습니까? 너무나 부족하지만 표를 준 거 아닙니까? 표를.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기 때문에 표를 준 거지 않습니까? 모든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하고 문 전권과 이잠에 대한 공직자 비리수사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표를 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분들 합의안이라고 뭡니까? 그렇게 쓰레기 같은 합의안을 받아들인 게 뭡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싹수가 노란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독을 했겠습니까? 내부 사정이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중대한 사안을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의 제가 없이 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물론 앞으로 무슨 성명서가 나오게 되면 권성동 단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겠죠. 단독을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부정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온갖 악법을 국민의 뜻과 반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난다면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갈 생각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이나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97%는 국민의힘 당의 야합을 철두철미하게 규탄하는 것이죠. 아마 내일도 야단법석일 겁니다. 수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맞아? 그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세상에는 야합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합에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이 아니라 국짐당이 된 것 오래전이라 생각합니다마는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검수완박법이라는 그런 반헌법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따르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달콤마음은 권성동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전원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아주 무능하고 비겁합니다. 권성동 당신이 검수완박법에 사인했습니다. 이에 관계없이 이 중차대한 사안에 이런 결정을 했다면 어찌 이해해야 됩니까? 덜꽃님은 이게 합이 맞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걸리는 게 얼마나 많으면 이 짓들 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XK님은 검찰들을 지지한다. 부정선거 세력을 모두 처단해야 된다. 부정선거 세력을 처단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미키님은 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권성동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나쁜 친구입니다. 국민의힘당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래 새로운 보수당이 절실한 때입니다. 서로 짜고 치듯이 아주 개판입니다. 이 나란 망할 겁니다. 권성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했던 행동과 똑같은 짓거리 또 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림입니다. 탄핵했던 놈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죠. 정치 그만둬야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더라도 당시 잘못된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체벌리라는 사람이 히틀러 의중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야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는 상황 판단하라고 정치를 하는 거니까. 프리맨님은 그 놈이 그 놈이다. 깡패 정치 몰이배들이 우울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권성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했던 행동과 똑같은 짓거리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씨는 좀 생각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정숙 님이 우라가 치밀어 도저히 진정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당으로 모두 몰려가서 권성동이 이자를 끌어내서 두들겨 펴버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의상실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 사기꾼들의 밥이 돼야 됩니까?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우리 숭조자들의 피 흘린 역사를 기억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기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투표가 야바이가 되고 정치가 사기가 된 나라에 살게 된 거죠. 정치가 사기가 되고 투표가 야바이가 된 겁니다. 야바이가. 모두가 다 사기가 돼버린 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된 겁니다. 포기 대한민국 시골 사람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끝내 나라를 빛의 속도로 파멸로 몰고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포기 대한민국이다. 박사라님은 국회에서는 서로 싸우는 척, 내부에서는 서로 챙겨주기. 천조님, 졸보견들. 저런 졸보를 위해서 그토록 사투를 하면서 윤석열을 선택한 그 많은 보수와 우파들 심장에 비수를 꼽다. 아, 44명이 찬성은 했네. 윤석열이 이뻐서 표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생겨서 표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 잘해서 표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폭망할 겁니다. 지지도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아마 폭망할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할 거니까. 인기라는 것이 허망하게 짝이 없거든. 지지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반을 하고 그냥 뒤통수를 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최용호 님이 한 번씩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채널이 계속해서 탄압을 받기 때문에 지금 돌아간 상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취임하더라도 공병호 TV 채널에 대한 탄압은 중지될 것 같이 안 보이네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모두가 다 부정성을 덮자고 하는 거니까. 정치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는 사형 수준의 극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사면복권 없이 일회 위반으로 평생 뒷골목 장사꾼이라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당연히 검찰에 수사해야 됩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MK님은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도 비리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뜻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압도적인 다수. 그러니까 지금 4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또 더 늘었을 겁니다. 96% 정도가 잘못된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압도적인 다수가 잘못한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세상에는 타입 대수 안 되는 것도 있고 야합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너무나 고귀한 그런 원칙이나 이런 좌표들이 대한민국에서 참 다 가려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성과가 일어난 데도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지시인들이 침묵하고 주요 언론사들이 다 침묵하고 이제는 검수완박법이라는 그런 반헌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브레이크도 걸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아주 기막힌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인 겁니다. 타협에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합에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무너지게 되면 자식들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정의 입을 다물고 불부부의 입을 다물면 그게 개나 돼지지 어떻게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슬픈 거 있죠. 행복님 말씀하시네요. 윤석열은 정치권에 빛이 없다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우연장 이양희 옛날에 이철성 씨 딸이죠.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입니다. 성상납 사실관계가 확인된 겁니다. 허의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는 4월 20일 날 전체 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시민단체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상납도 받았지만 용돈도 받았던 거죠. 사실 확인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겁니다. 윤리위원회 만장일치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징계 수위가 어떤 것은 그 다음 차후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준석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활동되면 대표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한때 제기됐지만 이 문제는 선거 공약 공학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계의 유분리 문제로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런 결론 아래 절차 개시 시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설명했다. 이 보도를 처음으로 한 연합뉴스보도를 여러분들의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보면 참 젊은 친구가 당돌하죠.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말 30대 초인데 김동열 님입니다. 매력도 승부에서도 깜도 안 되고 경선 제도의 명점을 이용해서 역선택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감투를 쓰게 된 아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오히려 친절하고 자기를 세워줬던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사위로 부정성 의혹 제기는 아닥하고 있는 이건 아닥은 아가리 닥치다는 입을 다물다는 뜻입니다. 아닥하고 있던데 아이 여기에 성상납 매수 등의 못된 짓을 서슴지 않든지 이제 가는구나 잘 가라 그동안 비록 뭐뭐 3년 편을 했으나 당대표도 해먹고 했으니 많이 묵은 것은 맞다 김동열 님이 아주 가혹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안은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고 징계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상납과 관련된 그런 의혹이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었다. 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고 한 분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상납을 받은 사람이 정치라니요?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바로 구속감입니다. 아마 이게 사실관계란 것은 1985년생 이준석이 28세이던 2013년에 두 차례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게 이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네요. 이준석은 성접대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했고 4월 9일입니다.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윤리위원회 전원일치의 징계 결정은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된 이준석과 관련된 성상납 의혹이 바로 사실관계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거죠. 2013년이면 28세고 박근혜 대통령 때면 지금 30대 초반일 겁니다. 28세든 30대 초반이냐 간에 그때 용돈을 받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청구가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 당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리고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120여 건의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의 일종의 피고에 해당합니다. 그 피고 측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을 맡아가지고 대응을 해 준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아주 의욕이 많은 6월 2일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입니다. 조작이 가장 쉬운 것이 모바일 투표입니다.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에는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슷해야 됩니다.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가 10.92%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다른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우는 마이너스 7.82%입니다. 추호영은 마이너스 2.66%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0.48% 나옵니다. 비슷하죠. 플러스 10.92 마이너스 10.48 대개 조작은 이렇게 대칭적입니다. 모바일 투표의 조작 의혹을 강하게 불리기는 그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의심스럽게 당선이 된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결과입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한 여론조사입니다. 역선택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58.8%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만들지 않더라도 역선택이 압도적입니다. 나경우 후보가 40.9%인데 당원 투표에서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우 후보가 이겼습니다마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58.8% 압도적 이긴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보이는 사람은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것은 당대표 선거에 본선 진출을 할 때입니다. 여기서 또 압도적으로 일반 국민 투표가 많습니다. 본선 진출자를 고를 때도. 나경우 후보는 26%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준석은 51% 그 다음에 나경우는 26%가 되는 겁니다. 당원에서는 32% 건수한 차로 나경우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당원조사도 그게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누구든지 미운 놈은 떨어뜨리고 마음에 드는 놈은 다 여러분들 그거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여기 최용호님이 만든 사람이 조종하기 위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배상수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맡기는 국민의 힘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친구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른다 한 번만 간단하게 스케치하겠습니다. 이준석 2020년 4월 29일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설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사전투표 조작설은 보수 전체의 먹질한 행동이다. 부정승과 가능한 시나리오 단 한 가지도 없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철딱순이 없는 친구가. 얼마 전에 김혜진 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은 속구리 비행기 타고 있는 것과 맞춤. 속구리 아시죠? 바람이 불면 속구리가 하늘로 날지 않습니까? 속구리 비행기는 반드시 떨어지죠. 정치 낭인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죠. 인생은 길고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14일, 2주일 지났을 때 이준석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참 철없는 짓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주장들이 힘을 넣는 것을 완전히 초기에 진압한 사람이 하태경하고 이준석입니다. 의도가 있다고 밖에 저는 안 보는 거죠. 의도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발언을 합니다. 이것도 바로 거주음입니다. 이준석, 부정선거 의혹 당 지도부 근거 없다고 결론을 했다. 이게 6월달일 겁니다. 5월이나 6월 한겨레신문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자체가 사쿠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2021년 6월 14일입니다.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준석을 보라. 녹한뉴스입니다. CBS 방송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음모론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젊은 보수 상징을 넘어 건전 보수의 첫 탄생 신호탄이다. 나라가 이러니 그야말로 한마디로 개판인 거죠. 철학도 전혀 없는 친구가 이렇게 나불거리고 있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를 보고 한 분이 밟노를 합니다. 녹한뉴스입니다. QR코드를 사용한 QR코드 안에 보이사이 기술을 숨겨진 선거인 정보를 넣기 위한 바코드를 사용하면 티가 너무나게 QR코드를 사용한 겁니다. 4.7조는 병렬로 계산해도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4.7조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추후에 투표함 개수와 기표소, 훈인트 개수 등을 거짓말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에 졌으니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준석이 주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계산을 해야지 전번에도 있었으니 부정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먹은 계산 방법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분명히 이 친구는 뭔가 커넥션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동안 재검표에서는 단순 표 세워보기로 해서 무사히 넘어갔던 거고 이번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한 재검표를 하니까 재검표를 못하는 거잖아. 준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좀 차리자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믿지. 여론조작을 할 거면 좀 설득력되게 해라 말 좀 해라. 이게 2020년 6월 20일입니다. 그 당시도 이미 깨어난 사람들은 벌써 그 당시에 알았던 것이죠. 창피하다. 이준석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야.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지금 후광을 입어 가지고 원내대표로 분탕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준석이 당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그 안을 받아들인 것도 이준석과 협의를 했겠죠. 당대표가 협의를 안 한 상태에 가가지고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검수완박법 절충안이라는 그런 쓰레기 법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친구 작품이죠.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충실하게.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갈 사람이 청와대에 20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방송에 담아봤습니다. 참 두 사람이 2017년 4월 당시에 문 후보가 경합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를 방문했을 때 만난 겁니다. 조선사슬입니다. 주연제가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을 못하면 청와대에서 20명 감옥이라고 하나. 그 20명을 감옥으로 갈 수 없도록 이제 협조해 준 게 국민의힘이 된 거죠. 권성동이 된 거죠. 윤석열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녹색 장원님 말씀처럼 몸서리 쳐질 정도로 가벼운 당대표 이준석이. 나라 꼬라재가 개판이 된 거죠. 지민영님 말씀입니다. 대체 문재인 정권 6년 5년간 저지러진 범죄가 얼마나 많기를 이루는 건가. 이게 조선의 사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의 사설이 아주 문 정권의 대형 범죄 사건을 잘 요약했더군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요약 정리하고 나가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김기현 씨입니다. 당시 울산시장.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선거공작을 만들어주면서 군사작전하듯이 선거공작을 벌렸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13명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상태다. 이걸 다 이제 이런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시하느냐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시작됐다. 장관은 공무원들의 너 죽을래라고 건박했고 직원들은 자료를 조작, 은폐, 삭제했다. 하지만 실무자들만 구속됐고 주범격인 문 대통령은 수사를 피했다. 법원 재판도 계속 늘어지고 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문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 위주를 또한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 원대 행정 배임 행사에 도 수사를 피하면서 공공기관장을 거쳐서 국회의원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봐주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 수사도 피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업통상부 등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최근에야 시작됐고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도 대기 중이다. 모두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강병파 의원들은 검찰 수사 대상의 피의자들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 사건대 야당 후보를 불법 조사함으로 기소됐고 청하국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로 1심에 당선 무효행을 받은 상태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되레 검찰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란 권성동이란 자가 바로 이런 사건이 모두 다 검찰이 다룰 수 없도록 그런 절충안이라는 쓰레기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권성동이란 친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힘이란 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표를 줬습니까? 우리가 공정과 상식을 이 땅에 펼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준 것이지 초장부 때 이렇게 뭐죠? 야합을 하는 그런 대상을 원내대표로 하여금 그렇게 야합을 하도록 방조 내지 무기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당장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인기도라는 것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폭망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에게 뒤통수를 치는 이따위 짓을 하게 되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우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그자말로 하룻밤에 그냥 쪽박을 찰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문완선 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탕핵당해도 좋다. 우리 우파들은 이런 문제를 1년 전부터 경고했다. 이것들을 모르시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차라리. 김정태 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울면서 구걸하던 권성동이 자신을 숨기로 간 행동에는 분노를 금지 못한다. 이현숙 님 다들 한 표 그리다. 김 님이 이준석이 권성동을 매수했구먼요. 진실 님은 취임도 하기 전에 배신을 하니 참내 누구를 지지해야 됩니까? 이현숙 님이 이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도연 님은 권성동과 윤석열은 절친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뜬구름 뜬구름이 어쩌려고 모두가 강건너 불건너 구경하는데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도 나도 그냥 직구석에 쳐박이는데 어쩌렵니까? 광미자 님 나라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이제 그마저도 떨어지고 사망선고하는 겁니다. 샛별 님 윤석열 지지도 폭망입니다. 아마 내일 폭망할 겁니다. 김정태 님이 헌법을 입에 달고 국민을 쏘였죠. 반헌법적입니다. 절대 반대한다고 금지에 그냥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개판이 된 거죠 한마디로.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윤민상 님이 한 이야기는 합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20명이 감옥에 20명 안에 문재인이 포함될까? 대한민국 법치국가임을 포기할 것. 국민 60%를 좀 재편으로 만들어내 그나마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될까? 국민 중에 아직도 궤대지보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범죄인 이것이 다 덮힐 거라는 이야기를 걱정하는 거죠. 5대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가 나올 수 있냐 이야기죠. 온통 조작을 한 겁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런 짓을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권성동의와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김경님은 권성동 야합은 국민 분노가 바로 윤석열이 항하게 될 것이다. 수혜님은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미쳤던 거죠. 미쳤어. 나라도 아닌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걸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5대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를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지금 막은 거 아닙니까? 척건들에 의해서 분명히 휘둘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우려를 해왔죠. 이런 상태가 지금 시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발각을 하는 겁니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벌써 중앙일보가 심층 보도를 시작을 했네요. 취재를. 이상직이 박석이 해가지고 문 대통령 사위 취업을 지시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타이 이스타제시 박석호 대표한테. 그래 타이 이스타제시에다가 사위를 취업시켜준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실소유자 이상직 씨가 이스타제트를 통해 71억 원의 외상을 줬는데 여기서 71억 원 가운데 66억 원이 관리비로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상직이 실소유의 이스타제시에 72억 원은 외상을 줬는데 이 71억 원 가운데 수사를 해보니까 66억 원이 관리비로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가 비리를 지금 수사를 하기 시작했네요. 흙막 드러나는 타이스타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 회사 돈 수백억을 행정 배임한 해미 등으로 진역 6거를 선고받고 구속돼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극비 태국 이주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대통령 사이 서모 씨는 이스타항공의 직업 보증을 써준 태국 항공사 타이스타의 고위직으로 채용됐다. 서 씨는 항공업 경험업이 정무하고 영어가 서툰데도 건 2년간 전무 이사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직 위원 측은 부인하지만 타이스타는 이스타항공과 한몸인 정황이 농후해서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 딸 일가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계속해서 보도가 지금 보도가 되니까 앞으로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런 이상직 의원을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일자리위원회에 임명했고 2018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020년 총선에서 이상직 위원을 텃밥 전주에 공천해서 건빼질을 달게 해줬다. 의원이라기엔 상황이 너무나 공고엽다. 취소를 한 겁니다. 탐사추적을 보도했구먼요.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직이 어떤 인물인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고 집권한 뒤에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거쳐서 2018년 3월 중소변적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올랐다. 이상직은 중진국 이사장의 자진사퇴한 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로에 당선됐다. 성성장관 탓에 문 대통령 측근이자 실세로 통했다. 타이스 이스타제스 중심으로 이스타항공 이상직 대통령 사회로 이런 기묘한 커넥션을 단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 이상한 대목이 많다. 문 대통령 이상직을 중진국 이사장에 임명하고 4개월 뒤 대통령 사회가 타이스타제스에 채용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지 않다. 대가, 보온 등 흉유한 소문이 떠도는 근거다. 대통령 사회의 취업 이후에 변변한 실직도 없는 타이스타제스에서 판매관리비라는 명목으로 60억 원대에 66억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의아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런 공직자 비리를 검찰에 수사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막는 그런 대못을 권성동의가 그냥 합의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키막힌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몰상식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가 찬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이런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